내일이 초복이라고 합니다 수박 고르는 법 4가지 꼽지가 이렇게 배꼽이지? 이게 배꼽 배꼽이 조그만 거 그리고 선명한 거 이렇게 갈아줄 무늬가 초록으로 선명한 거 이렇게 딱딱 두들렸을 때 탕탕탕 통통통 소리가 좋은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지?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지? 사원형인 거 요거인 거 같은데 한 가지 단점이 요거는 요기가 좀 덜 선명하지 않냐? 그치? 근데 그거 잘 익은 소리 아니야? 그거? 소리도? 들고 해봐 꼽기도 또 잘 익는 거 모르겠다 수박 고르는 법 4가지 배꼽이 이렇게 넓은 거보다는 좁은 거 쭉 구워 요렇게 줄이 선명하게 나가는 거 초록 줄이 그리고 울퉁불퉁 하지 않고 이렇게 쭈루룩 고르게 나 있는 거 그치? 그리고 이렇게 타원형인 거 타원형이고 또 뭐 있지? 한 가지? 이거야 바로 들어가지고 퉁퉁퉁 소리쳤을 때 퉁퉁퉁 맑은 소리가 나는 거 그치? 이거야 바로 응 퉁퉁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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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퉁 퉁퉁퉁 퉁퉁퉁 저 Discover 요거트 다음에는 마지막 너무 김팩쌕 결실 Spoiler 지 책 plastic 숨 왜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지? 그치, 왜 이렇게 만지? 그치? 만지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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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